돌려 돌려 돌려나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나 찍지 마세요. 찍지 마세요. 제발 찍지 마세요. 돌려나 돌려나. 아저씨 조용히 해요. 이게 누구야? 저지 받은 몸뚱이 주인인데? 저지? 웬일이야. 나 아가씨 몸도 만만치 않아요. 아가씨 몸도 머리에 종양이 있다고요. 그래요? 지치자? 지카야 지카야. 앉아. 아가씨 내 몸은 알코올에 약하다고요. 우리 이 몸으로 살거면 오늘 마시고 출발. 건배. 건배. 아가씨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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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. 달아. 바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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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다 바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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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도 다 바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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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제정신이 아니냐.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. 아 나 이 사람. 어디가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야. 여보. 어? 김보미씨? 여보시네요. 여보. 여보. 이거 우리 집사람 전한데. 여보 이것 좀 봐봐요. 70세. 선생님의 성무수. 아이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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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니. 아직 나 못 끈다고 전해라. 어? 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에? 우리가요. 술을 먹었는데요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서. 너무 무서워요. 아니 잠깐만. 김보미씨. 김보미. 에이. 나 걱정되게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빠. 누구야? 왜 나왔어? 아 나 진짜 이 사람 진짜. 김보미씨면 그 언니인데. 아빠가 왜 걱정을 하지? 아 시원아. 아 시원아. 우리 딸 시원아. 어 누구세요? 엄마지 누구야. 네? 언니는 왜 이런 걸 나한테 해줘요? 그건. 엄마. 아 시원아. 다행히. 다행이. 저에게는 다행이나. 무역이. 아멘. 너무 무서워요. 아빠가. 우리 딸 시원아.